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과 행복했던 기억부터 불행했던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. 할머니, 매년 느끼는 거지만 우리 할아버지 정말 미남이시다. 그런데 나는 왜 안 닮은 거야? 너도 미남이야. 그 기억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만 합니다. 당신이 죽었던 날보다도 지금이 당신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. 사진을 좀 바꿀 걸 그랬나 봐. 왜요? 아버님 평생 저 아름다운 나이로 사시는 건데. 수고했어, 혼자서. 저렸네 얼른 해요. 어머니 힘드셔. 민수야. 예.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인사하실 수 있으시겠어? 응. 잘하면 아세요, 힘드신데. 응. 당신은 어찌해 해가 바뀌어도 나이를 안 먹네. 곱다, 고아. 고기는 어때요? 꿈결에도 한 번 안 나오는 거 보면 좋긴 한가보네. 그런데 당신이 좋아하던 시계 가져오려다 그만뒀어요. 서운해요. 미안해요. 시계 못 가져와서. 그리고. 평생 외로웠던 사람. 혼자 가게 해서. 미안해. 평생 외로웠던 사람.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해. 사랑해. 뭐지. 왜요? 뭐지? 무슨 일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